이제 행동 통보와 한 행동이 될까요? 우와 네! 슈퍼미럼이 들어있는 틀이랑 사료 들어있는 병이에요 또 호비가 제일 먼저 가서 저러고 있죠 애들이 코가 예민해서 알아요 저게 뭐가 들어있는지 콜로 파죠? 네 네 무슨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? 네! 장난감 달라 아파요 그러지 마 너무 많이 먹으면 살 쪄서 또 많이는 못 넣어주는 거예요 아구구 됐어? 다 찾았어? 진짜야? 저게 아무것도 없어? 아구구 아구구 안 돼 안 돼 조금 있다 안 줄 거야 아구구 아 귀여워 좌 볼까요 이제? 컵이 너 이거 줘까? 알았어 알았어 앉아 볼게 내 거야 삐졌어? 아 삐졌어 어떡해 없어 못다 발판으로 또 올라가려고 올라가려고 아 귀여워 참프 뭘 찾고 있는 거예요? 구더기를 찾고 있는 거예요? 감촉을 좀 신기해하는 것 같아요 감촉 자기들한테 없는 긴 털이니까 뒤에 코가 들어있어 아 맞아요 내 머리 되게 구석구석 감겨지신다 선생님 안경은 콧물 떨어져요 계속 흘립니다 아 이거 이렇게 애들이 막 굴리면서 굴리면서 끌고 다니면서 가지고 놀 거예요 한번 해봐서 알 거예요 네 장난치 아니에요 아 굴리면 먹이가 나와서 그래요?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떨어지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거 주워 먹으러 자 이렇게 하면 날 주워 먹고 이렇게 어 흔들면 나오네 이러면 이제 이거 손을 너무 잘 쓴다 손을 너무 잘 쓴다 아 이거 보니까 밥이 없으면 점점 예민해져요 왜 안 나오나 밥이 없으면 점점 예민해져요 밥이 없으면 점점 예민해져요 왜 안 나오나 지금 제가 요즘 나의 음식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게 만들어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